동사의 날형의 대와 구다사이를 붙이는 문법입니다. 날형은 동사의 부정형이고 구다사이는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동사의 날형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음의 변화가 있으니깐 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편의 문법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사의 날형은 동사의 날형입니다. 동사는aire의 날형은 동사раж입니다. 동사의 날형입니다. 동사에서 날형 경기 동사에서 날형입니다. 동해 Shuttle Run 歩かないでください 行く行かないでください 行く行かないでください 開ける開けないでください 入れる入れないでください 入れる、入れないでください。 来る、来ないでください。 来る、来ないでください。 運転する、運転しないでください。 運転する運転しないでください 運転する運転しないでください 買い物する買い物しないで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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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